렌트카를 빌리러 갑니다. 빌리네라는 곳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빌리네란 실패다. 미안해요. 빌리네란 빌리네란 월정리 해변 월정리 해변인데 여기 처음 와보 거든요 월정리 해변 월정리 해변 일어났어 내가 오랜만에 제주도 왔으니까 하루방 선생님들한테 프라이머 발라드리러 가야 된다고 잘 할게 쉬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자꾸 자갈치가 돼 알지? 바나나 보기 시작한다던데 바나나 보기 시작한다 몇 분 걸렸냐? 30도 안 걸렸냐? 진짜 10여분이면 도착하는 거 같은데? 네 굿모닝 굿모닝 shop ự ns l t l l l l l a l l l 와 여기 온천타운 같다 진짜 이게 뭐야 우와 아 여기가 물이 들어오면 차나 보다 색깔이 미모 같은 거 있어 우와 이것 봐 화석이다 화석 뭐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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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뚱냄새 엄마랑 막 땀 뻘뻘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 못 들어가나? 아니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 말 만질 수 있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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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와봐 물 부시는거죠? 깨끗한 glyée 물 부시기름 뭐야? 이거는ے 구비 물 부시는 원 reparate 물 부시는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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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한 숙소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1밖에 7만원? 전 이제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랑 먹어? 그거는 간장 무조건 간장 이건 뭐랑 찍어먹어? 그것도 간장 초장도 먹어도 돼 여행올 때는 이렇게 집에 있는 일회용으로 바리바리 챙겨오면은 훨씬 더 짐도 줄일 수 있고 묵혀놨던 샘플들을 쓸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름을 가려고 합니다 잠이 너무 잘 오더라구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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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좀 의미부여를 크게 받는 그런 느낌으로 다람쇼 오름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바람쇼 정상에서 미치고요 구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기서부터는 조금 닳았구나 이런 안정감이 드는 데가 바로 마지막 계단 이렇게 해서 올레길을 그 방향구대로 만든 거예요 특징이긴 합니다만 사촌 비슷한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 돌을 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수평으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onsite를 까먹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도 다시 한번 봐도 다시 한번 봐도 옴 새벽에 sculpture 하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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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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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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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